6개 6개 영화감독 다 됐어 설레는 할 뻔했어 마지막 진념에 가는 느낌이 어때? 좋습니다 뭐가 좋아? 약간 설레고요 설레는 거는 마지막이랑 첫 진념에 또 설레야 되지 않나? 지금 아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 첫 진념에 가는데 어떻게 기분이 어때요? 오늘은 새내기로서 일단 설렙니다 설레요? 설레는 표혈에 많은 오감이 남겨있다 한 번씩 해! 한 번씩 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잘 지냈어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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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앉아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앉아야 돼 서쪽이 되겠어? 일단 행사할 때는 뭐 저쪽으로 하든지 잠깐 의자 많이 주면 의자 못 움직이잖아 어? 아유 하나씩 와도 돼요 아유 뭐해 아유 약간 브라질 같은 거 뱀껍질 같은데? 되게 체력 진진하는 거 그럼 우리 육주 성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장 가시면 돼요 네 장 요만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요만하게 이름이랑 기스 쓰여서 네 장 중에서 한 장만 여기 걷어갈게 자기가 네 장만 안 들고 있으면 돼 자 이분들의 이름이 내가 가진 영화도 있다 이러면서 말 갈린 거예요 이름 뭐예요? 자 이민정 이민정 가진 사람 손 드세요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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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민복 이민정 미민복 미민복 아직 당첨는거 아니야 기다려 미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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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당첨 아니에요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정주 정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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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확인만 하느라 확인만 자 그다음에 유현미 현미 여기 유현미 가진 사람 3명 네 오피이 유현미입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네 성민 황현옥! 황현옥 가진 3명 아 두세! 황현옥 가진 사람 또 한 번 네 확인 한번 지키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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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명도 가진 사람 3명 안녕하세요 식국이 늦냐는 진압입니다 자 우리 보고 가서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안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한사람들도 없고 그들도 멋진 역으로 가고 있으나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참사합니다 두사람이 한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좀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해로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게 시작 네 네 네 네 네 네 26명 중 이민정 26명 중 이민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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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감독님! 여기 잘 나와요, 여기 잘 나와요. TV도 하고 TV. 이베스. 형, 남편은 나 좀 채널 보고 줘요. 그리고 새벽 6시 이루는 게 나와요. 웨이트 5일 반, 웨이트 35분, 이베스. 이베스, 이베스, 이베스. 이베스, 이베스, 이베스. 이베스. 감사의 제목 있으면 하나봐요. 아, 감사의 제목? 3일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감사 제목. 사역만 수령하면 감사하잖아. 네, 더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걸 얘기해 줘. 네, 사역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자, 여기 가자. 여기 가자. 감사 제목 한 명만. 여기 계시다. 2019년 감사 제목. 감사한 거 없으세요? 아니, 이 몸맥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2019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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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어, 그렇게 마음대로 해 그냥. 자, 가자. 시작! 저희... 저희 팀, 저희 팀, 저희 좀 만나게 된 게 가장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자, 감사한 일. 잠깐... 안녕하세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 우리 육진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감사의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오직 새로운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19년도에 육진을 삼청 육진을 삼겼던 김예환 목사입니다. 네, 올 한 해 저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우리 진원 여러분들 간사님들과 리더님들 화이팅! 육진 화이팅!